엽떡의 신메뉴 안녕하세요, 보키에요! 오늘은 엽떡의 신메뉴 로제떡볶이, 사이드, 주먹밥 이렇게 먹어볼게요 엽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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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오징어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설탕 오징어 이 날은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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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네요 쫄깃쫄깃 짱 짱 짱 짱 짱 짱 쫄깃 짱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